자 여기 여기다 여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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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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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는데 개가 너무 있어 지금 잠깐만 이러고 좀 있자 여러분들 조금만 있자 이러고 12시 넘었어요 아까워 아 여기다 이렇게 쉬운 길이 놔두고 오이씨 뭐야 이게 뭐야 이거 잠시만 불 좀 끄자 잠깐만 잠깐 불 좀 끄자 걔가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여기가 내가 알기로는 폐병원 아니면 폐장례실장을 진료하다가 중단이 됐대요 잠깐만 삼각대 좀 세울게요 땀이 너무 많이 나 땀 좀 닦읍시다 오늘 내가 한 5km 빠진 것 같다 진짜 삼각대가 또 삼각대가 또 두고 삼각대를 가서 삼각대를 고수하는 스탑 portfolios 삼각대가 또 한 4km 삼각대가 또 한 5km 삼각대가 또 잡았다 삼각대가 또 한 5km 잠시만요 담배 좀 피해드리겠다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 초청 가까이 들려 초청 가까이 들려 초청 가까이 들려 개가 이동을 하는 것 같아 아니 앓게 된 이 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봤죠 발라맨 옛날 코코냉fta 굉장히 glad 토스트라향 착한 푹 꺼진다 푹 꺼진다 푹 꺼진다 진짜 꺼지겄다 뭐야 들었지 지금 소리 여러분들 아까 불 껐을 때 불 껐을 때 들렸어요 발 앞에서 걷는 소리 들린거 내 불 껐을 때 말이야 발 앞에서 걷는 소리 들렸어 평하위에서 걷는 소리 들린다 왜 많이 정리하자 침대가 비우는 소리 담배 좀 줄이려구요 담배 한테나 피고 들어가볼게요 목욕도 뿌려야 되는데 잠깐만 목욕 좀 뿌려야 되겠다 목욕 안 뿌려있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해운대에서 산거 6천원짜리 해운대에서 샀어 내가 어저께 해운대에서 방송했을때 시청자가 이정도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아 어저께 해운대 들어갔을때 최고 시청자가 다섯명이었다 다섯명 나는 야방같은거 하면 안되겠다 일상방송같은거 하면 안되겠다 와 향좋다 레몬향 난다 이거 레몬향 나 레몬향 원해보려고 하면 안되겠 encimoo 그렇지만 remained 안 capacities 여러분들 소변 안받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소변도 봐야지 여기 소변 안받다 소변받는데 개운하지가 않다 이거 전립선에 문제 있는거 아이가 이거 소변받는데 개운하지가 않아 전립선에 문제 있는거 아이가 이거 벌써 일어나면 안되는데 저녁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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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건물이 이래요 여러분들 건물이 이래요 전체적으로 찍어야 되는데 걔 때문에 못 찍겠어 저거.. 와.. 뭐고..? 옆에 돌이 있다 이게 이거 밟고 올라가라고 날았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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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배에 병어를 찌려다가 공사가 중단됐어요 배에 병원이라는 말도 있고 배에 화장터라는 말도 있어요 배에 장례시장은 말도 있고 그냥 병원인 것 같아 그냥 병원 안에 화장터 만들고 장례시장 만들고 보통 같이 있으니까 종합병원은 가슴이 왜 뜨겁지 가슴에 이렇게 뜨거운 배에 장례시장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운이 이상한데 목이 아파 아씨 잠깐만 목이 아파 목이 아프다고요 갑자기 아씨 누구가 내 뒤에서 목 잡는 것 같아 아씨 이거 이거 뒤에서 목 잡는 것 같아 아씨 아씨 아씨부터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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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좀 나쁘네 잠시만요 잠깐만 여기 기울이 상해 여러분 채팅 한번 잡으세요 채팅 한번만 잡으라니깐요 내가 잠깐 퍼포가 걸렸는데 퍼포가 부러지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채팅을 잡으라니깐요 우측에서 꺼낸 소리 들렸어 우측에서 꺼낸 소리 들렸어 시글랜드에서 발기 끼지는거 하겠다 ıyoruz 자 신경 신경 이쪽에서 자꾸 끊는 소리가 들리고 이쪽에서 자꾸 끊는 소리가 들려 엄청 빨리 끊은 것 같아 한 명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또 이상한게 뭐냐면 폭포가 걸리면 안풀어져 폭포가 안풀어져 이쪽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쪽에서 소리가 들려 그리고 지금 폭포가 안풀어져 지금 또 소리가 들렸죠 움직이는 소리 들렸다 이쪽에 움직이는 소리 들렸어 폭포가 안풀어진다 폭포가 안풀어진다 좀 이상하다 이게 이 라인부터 느낌이 이상해 이 라인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넘어가면 이상해 버퍼가 걸리는데 버퍼가 안풀려 또 이런게 형처럼이네 버퍼가 안풀어져 진짜 원래 버퍼가 움직이면 풀어지거든요 한찬동안 안풀렸다 한찬동안 안풀렸다 한찬동안 안풀려 더 우한 이 라인부터 20 룸 이 라인부터 그리고 서비스 제거 오.. 들었죠? 소리 들었죠? 이거 방금 내가 낸 소리 아니거든 이거 유리 밟는 소리 유리 밟는 소리 또 들렸다 또 들렸어 내가 낸 소리 아니라니까 유리 밟는 소리 내가 낸 소리 아니야 뭐 밟았어 유리 밟았어 이게 내가 밟는 소리 아니야 저 죽였어 그리고 이쪽에는 유리가 없어요 그 소리가 날만한 그게 없어 유리가 없어 그래 방금 이건 내가 밟았어 이건 내가 밟았어요 또 들렸다 또 들렸어 또 들렸어 뭐야 라는 거 소리 들었죠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아닌데 또 holes 또 잠깐만 잠깐만 x2 저기 있어 저기있어 근데 내가 보기엔 전부다 돌아다녀 불고긴 불고기보가 공기가 좀 더끈 불고기보가 또다 또다 이 끈 보고 이거 지금 소리 계속 들린다. 집중해봐. 지금 소리 계속 봐. 음~~ 이 소리가 된다 음~~ 감소 지금 미치겠네 계속 운다 계속 울어 아니 저 안쪽으로 가지를 못하겠어 내 안쪽으로 가지를 못하겠어 진짜 달려들 것 같아 잠시만 후퇴 좀 할게 잠시만 후퇴 좀 할게 이제는 안쪽으로 가야겠다 이제는 맛있게 말싶어 캬 지저분 guer쪽으로 가는중 일단은 자쿵쇠를 정해 우선 이제는 안쪽으로 타고 우퇴 좀 할게,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께요 내가 나가서 내 느낀거 그대로 얘기해 줄게, 잠깐만 이 안에서 방송 진행하기가 힘들다 나갔다 따라온거 같아 나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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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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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완전 땀으로 샤워했는데 와 안에서 너무 긴장했다. 어떤 귀신인지 모르니까 내가 판단을 못 하겠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보니깐요. 매니저님 안 계세요. 조금씩 깨요. 자는가 보니깐요. 공주님이 항상 보니깐요. 그러다가 잠기면 다시 들어온대. 자는가 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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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가 또. 자는가 보니깐요. 와 여기서 시야하는 소리 들린다. 자는가 보니깐요. 머리가 어질어질해요. 꼭 술 먹는 것 같애고. 어질어질해. 술 먹는 것 같애고. 여러분 딴좀 좀 닦고. 오 이래 좀 더우시다 여기 화면 갑갑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저 개가 나때문에 짓는 것 같아 아무 생각해봐도 지금 불을 끄니까 안 짓잖아 지금요 불을 끄니까 지금 개가 안 짓잖아 다시 불 켜면 또 개 짓는다 아 짓긴 짓네 약 좀 약하게 짓네 근데 아까 짓는 그 소리가 아닌데 이거는 굉장히 약하게 짓는데 이거는 땀 좀 따져나갈게요 땀이 지금 샤워하는 건데 지금 여기 소문이 하면 관리하는 아저씨가 온대요 한 번씩 뭐 일이 있었나봐 이 안에서 뭔가 일이 있었나봐 관리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 갑자기 배고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신흥타임 신흥타임 세명 아니면 네명이 있는것같아요 세명 아니면 네명이 있는것같은데 근데 공통치면 빠르게 움직여 어 빨리 움직여 그게 무서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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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님 되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나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빠르게 움직이던데 ㅅ ㅈ 한 50... 50미터 거리 한 1초만에 갈것같은데요 아멘 아 도이처 어떤 연관지 내가 판단이 안서니까 아 내가 어찌 됐지 모르겠다 지금 어떤 연관지 판단이 안서 우유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내 생각인데요 애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있는 것 같아 움직이는 동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생각이에요 나를 찾아주신 동선이 있는 것 같아 좋겠죠? 나는 아멘 여러분 집중해봐요 이건 뭔 소리지 지금 나는 소리는 뭔 소리지 물소리 말고요 물소리 말고 물소리랑 겹치는데 지금 딱 두가지 소리가 나 잠깐 소리지 꺾기야 잠시만요 길 가다가도 보여요 저주받 인생입니다 저는 야 오늘따라 피는 담배가 참 맛있다 보이긴 보이죠 근데 특히 귀신이 많은 데는 섬이나 섬나라가 귀신이 많죠 섬나라가 원래 생기신이 많죠 원래 우리 섬나라가 진짜 귀신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보면 섬도 많아요 제주도 같은 데도 많아요 아..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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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방송 끝날까 어지럽다 30개 감사합니다 어지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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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수단이 소름 돋는다. 소름 돋는다. 나도 뒷골 댕긴다 지금.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 그래도 똑같이 말하니까 소름 돋는다 지금. 지금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수단이 무단 같다 진짜. 수단이 무단 같다. 수단이 갑자기 합방하고 싶어. 수단이 대구에 사시니까 대구 옆에 있는 경선의 안경공장 가보면 어때요? 수단이 완벽하다. 그래서 생진 차례를 karate 앞에 그건고. 여기까지 따라갔어 아닙니다 수달님하고 나하고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을거에요 차가 들어온다 차가 들어온다 있어보세요 차가 들어와 차가 들어와 여러분 개소리 개짖는 소리 헷갈리지말고 지금 안에서 소리 계속 들려 움직이는 소리 계속 들려 안에서 차가 연속으로 들어오는데 뭐지 차가 연속으로 들어오는데 차가 연속으로 들어와 차가운 소리 뭔 소리야? 차가운 소리 뚝쿵한 소리 들렸다 머리 아파 나이 차가운 소리 뭐야?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뭔 소리야? 뭐야? 뭐야? 뭔 소리야? 들었어요?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이쪽에서 쿵 하는거 들었어요? 발로 쿵 하는거 들었어요? 여기서 들렸어 그 소리가? 네네 이제 여기서 연결해 볼까요? 잠시만요 잠깐만 발로 쿵 하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이어폰 끄고 들으세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어폰 끄고 들으세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에요 두번째로 들어가면 발악을 할거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리즈같은 거에요 좀çonün 살려주세요 잘라주세요 그럼 영상으로ació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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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좋은 냄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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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пис. 안녕. 장소에서 나가주세요 내가 언제 오바를 탈 줄 몰라 지금 어깨가 잠궜다 지금 어깨가 잠궜다 나가서 반타자 입 안불로 하겠네 못참게 떠버렸다 잠궜다 들었어요 들었어 잠궜다 오바이트가 났다 잠궜다 오바이트가 났다 최근에 오바이트를 많이 해놓으니까 목이 아파서 뭐하겠다 오바이트도 없이 오잇 잠깐만요 괜찮아요 지금같아 이제 괜찮아 지금같아 내 너 오니까 걷는 소리 들리죠? 잠시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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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딱 나오니까 걷는 소리가 들린다 지금 걷는 소리가 계속 들려요 딱 나오니까 걷는 소리가 들린다 다시 나오니까 내 쪽으로 오는 것 같아 다시 나오니까 나는 있잖아요 머리 어깨는 그렇다 치고 목이 아파 지금 목이 아파 목이 아파 도착해 이건 내 생각인데.. 여기 공사하다가 사람이 죽은거같아.. 지금 쓰러질거같아.. 지금 쓰러질거같아.. 지금 쓰러질거같아.. 지금 쓰러질거같아.. 진짜 쓰러질거같아.. 진짜 쓰러질거같아.. 오늘 혼자갔어요.. 이 사람은 맨날 이방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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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아다니니까 헷갈리는거라..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거는 헷갈려 자기도.. 이 방은 어느 bj방이지.. 저 방은 어느 bj방이지.. 헷갈려 자기도 헷갈려.. 이 방갔다가 저 방갔다가.. 내 말 틀려요.. 땀이 너무 많이 난다.. 씨발.. 별로 움직이는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같은거.. 자기가 불러용..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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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를 그리기.. 크기.. 크기.. 커기.. 소리 집중해 봐야 안에서 계속 걷는 소리가 들려 누군가 걷고 있어 누군가 걷고 있어 누군가 걷고 있다고 그리고 여자가 자살한 것 같아요 여자가 자살한 것 같아 내가 아까 들어갔을때는 아무 소리 안 들이다가 내 나오니까 네명이 다 움직여 네명이 다 움직여 반무당 수달님 내가 보기에는 공사하다가 남자가 한 명 죽었고 여자는 자살했어 수달님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건물 뒤쪽에 여자 샴푸 냄새가 나 여자가 자살한 것 같아 샴푸 냄새가 나 여자 샴푸 냄새가 나 그리고 남자 한 명은 공사하다가 죽었는데 남자가 죽은 지가 더 오래 됐고 폐건물이 된 이유로 여자가 자살한 것 같은데 수달님이 화면상으로 화면상으로 머리가 깨질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써요? 지금 수달님 미치겠다.. 노곤기 안 들고 왔다 노곤기 안 들고 왔다 미치겠네 미치겠네 부산에서 부산에서 딴 거 일보다가 바로 출발했는데 뭔가 찝찝하다 했다 노곤기 안 들고 왔다 녹음 시켜야 되는데 이거 여자 오는 소리 들리는데 여자 향수 냄새가 어디 쓰나는지 알아요? 저기에서나 저기에서봐 저기에서만 나 여자향수냄새가 나는데 나는 오바이트가 자꾸 놀래 오바이트가 놀러와서 오바이트가 악취는 안나 샴푸냄새가 나 샴푸냄새가 나는데 오바이트가 악취가 나가는게 아니라 내 목을 자꾸 조르는거 같거든 목이 되게 아파 여기 저기요 공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공사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남자가 40대로 보이는데 공사하다가 돌아가셨죠 그쵸 저는요 구경만 하다가 갈거에요 그러니깐 저한테 다가오지마세요 여러분 이어팟 끼고 들으세요 이어팟 끼고 들으세요 안들린다 하지말고 여자분은 뭐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이어팟 끼고 들어요 안들린다 하지말고 안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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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눅눅 두드덕 춰 저녁 vote 솔 ometry 뚱 premiere 감사합니다. 아, 또 오바이트 덕괴했다, ㅡㅡㅡ 자꾸 목을 좁는다 말해봐요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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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을 똑바로 해라 침침 옷을 입고 말해보세요 말해보세요 왜 팔을 입고 夢에 숨어있어 왜 앉은보가 딱 두개만 있을까 왜 두개만 있을까? 남자 귀신이 두 명 있는데 안져모도 딱 두 개가 있네 알았어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여자 가면 자살한거 같은데? 20대 초반이야 뒤에서 자꾸 옷을 잡아 당긴다 뒤에서 자꾸 옷을 잡아 당긴다 양념 수프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안가게.. 안 갈게 x2 이 여사님들 귀신 쪽으로 가볼까요? 진정해요 안 갈테니까 안 갈테니까 진정해 안 갈테니까 그거다 계속 움직여 계속 움직여 잘 들어봐 들었죠? 여러분들 들었죠? 여자가 계속 움직여 들었죠? 잠시만요 목 조른다 갑자기 갑자기 목 조른다 이 여자 목매서 죽은거 같은데 목 조른다 그게 힘든지 이 여자 아직 목소리다 이 여자 목소리도 바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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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누가 내 발목 잡았는데 누가 따라왔나? 누가 내 발목 잡았는데 누가 따라왔어? 오늘 죽다. 오늘 죽다. 처음에 애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요.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50미터에 한 1초만에 움직여. 50미터에 50미터 1초만에 움직여. 진짜. 내가 판단이 안쓰는데 내가 판단이 안쓰는 거야. 이게 어떤 기신인지 판단이 안서가지고 내가 가까이 가지려면 뭐라 하겠어. 처음에. 처음에. 나. 예. 두fund aventur manager 아무리 다운. 기싱Р이 끝났어. 아무튼. 지금. 또. 내가 말하는 곳이 한 50미터에는 오늘은 안개 대가를 오는 거야. 다운. parti. 여러분도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구요 또 오바이트는 올 것 같다